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무상 보육 지원 관련 예산 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전면 무상 보육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4살 어린이집에 있는 만 3살에서 5살 모든 어린이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달마다 4만 9천 원에서 7만 1천 원까지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살에서 5살 육아 가구가 차액 보육료로 부담하는 만큼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2만 명 가까운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위해 시군을 포함해 141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학생 모두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삼성서비스센터 불법 파견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전현직 간부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정연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 파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한 고용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이라고 봤지만 그해 9월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하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던 권 청장 등이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쪽에 면제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역노동계는 권 청장 수사를 촉구하며 청장실 점거에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바꿔서 노조가 5년을 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2명의 노동자가 자결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구 노동청장 거취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비리 소식입니다. 경찰 수사가 사업을 총괄한 업체 대표만 형사 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 자체가 특혜였고 사업비 20억 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혐의점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혐의점을 찾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가대가 만든 감사 보고서는 많게는 교비 7억 원가량이 낭비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대표 A 씨를 형사 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또 다른 누구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은 찾지 못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한 학교 관계자들도 입찰과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잘못은 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만큼 무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철 전 총장은 아예 불러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업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처음부터 대학교와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선을 받고 있어 경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비리를 전수조사합니다. 대상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한 지난해 7월 20일 이후 정규직으로 바뀐 1,478명입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대구시와는 달리 자체 조사는 자제하고 다음 달 말부터 오는 12월 초사회로 잡힌 정부 합동감사 때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북도의 113명을 비롯해 비정규직 295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섬유 원단 수십 톤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섬유 시장인데 거래의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섬유 원단을 생산하는 A씨는 지난 7월 초 경기도로 보낸 섬유 원단이 사라졌다는 거래업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섬유 원단 22톤, 6200만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섬유 원단을 빼돌렸습니다. 구속된 55살 김 모 씨 등 일당이 찻대기로 섬유 원단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겁니다. 구속된 김 씨는 평소 알고 있던 업체를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원단을 주문한 뒤 경기도에 있는 가공업체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은 원단 가공업체 앞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미리 기다리다가 장소가 바뀌었다며 수고비를 주면서 미리 약속한 장소로 화물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섬유 원단을 넘겨받은 3개 업체도 원단이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원단 가로채기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불황까지 겹친 섬유업계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 부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섬유업계가 터무니없는 원단 가로채기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취소 심판 기각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그룹은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다음 주 이행으로 다가온 20일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주민의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조업정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에게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대구에서 펼쳐진 2018 FAI 대구국제 드론 레이스 월드컵이 오늘 밤 8시 55분부터 방송됩니다. 전 세계 12개국에서 1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 야간 레이싱으로 관심을 모은 데다 세계 랭킹 포인트를 놓고 경쟁을 펼쳐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드론 중계방송을 제작한 대구 문화방송은 지난 2016년 휴스턴 영화제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부문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의 연속 기획물, 영상기록,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가 제120회 방송기자상 영상 취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마승락 기자가 기획, 방송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는 뛰어난 영상미의 UHD 작업 과정을 통해 사라져가는 직업들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고 하자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철수를 어렵게 하는 결정만 내리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사드 완전 배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며 정부에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상급자와 공유한 혐의로 고발된 사회복지사 43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촬영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성적인 목적이 아닌 치료와 간호 목적이었고 복지사와 상급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 성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대구시가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300여 곳 가운데 경비 인력이 있는 곳은 180여 곳,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금고 542곳 중에는 163곳, 자산 1천억 원 미만인 769곳 가운데는 19곳에 그쳤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 1천억 원 이상, 단기 순이익 3억 원 이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 인력 보유 대상으로 명시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금고는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금고가를 조사하는 금고는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성명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는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으로 명시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